삼성전자 최신 스마트폰이 지문인식 보안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구글 픽셀4 스마트폰에서도 보안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BBC 뉴스를 비롯한 외신은 최근 출시된 픽셀4 스마트폰이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얼굴을 인식해 바로 잠금이 해제되는 보안 결함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런 어쩜을 이용해 사용자가 잠을 자는 동안 다른 사람이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글은 신제품 픽셀4를 출시하면서 지문인식 센서를 없애고 얼굴인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해당 문제를 인정하고 조만간 소프트베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